안녕하세요. 저는 어쿠스틱 기타예요. 이름은 박목이라고 해요. 저는 최근에 새로운 주인님에게 입양됐어요. 근데 새로운 주인님은 저를 데려오고 연주는 커녕 게임만 하고 있어요. 보통 악기를 구입하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연주하지 않나요?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. 와 근데 진짜 존나 못한 지금 며칠 동안 구석에 짱 박혀서 줄에 녹기고 있고 이러다간 파상풍의 내기 휘어서 목디스크로 곧히 질 것 같아요. 저는 결국 장작 데코레이션이 되는 걸까요? 주인 놈 잘못 만나서 너무 슬퍼요. 와 드디어 주인님이 저를 잡아주셨어요. 저는 어떤 곡을 연주하게 될까요? 10cm 버스커버스커 아이유 노래도 좋아해요. 완전 초보라도 상관없어요. 우리 같이 성장해 나아가요. 근데 왜 그렇게 잡아요? 한 번 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. 네, 아이유 노래도 좋아해요. 응. 아이유 노래도 좋아해요.